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역 현안과 민주당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고 의원은 오늘 전주 시내 카페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호남은 민주당이 어려울 때 길을 제시한 나침반이었다며 오는 20일 전주 순회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 고 의원은 현재 최고위원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